10대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 틱톡이 투레트 중후군을 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기 질환인 투레트 중후군은 반복적이고 비자발적인 몸의 움직임, 일명 틱 증상을 동반합니다. 캐나다 캘거리드 의료진은 지난해 가을 갑작스레 환자 수가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투레트 중후군은 대개 유전이며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증상이 어릴 때 시작해 수년에 걸쳐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이 틱톡을 애용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사가 개발한 틱톡은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캐나다 뿐 아니라 영국, 호주, 독일, 미국 등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와 투레트 중후군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소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7월에 발간한 논문에서 시카고 러시대 의료진은 환자 관리를 위해 소셜미디어 컨텐츠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